제이미와 함께하는 SOS 생활영어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모션색니스는 멀미예요. 멀미를 해본 적이 있느냐. 멀미 I really do. 좀처럼 좀 하지 않습니다.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타면은 아는 멀미. 배멀미를 시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제이미 같은 경우는 멀미를 좀 자주 하는가 봐요. 아주 심하게 멀미를 해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웃기는 게 내가 움직이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멀미를 했단 말이에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너무 이상한 얘기야 하겠네.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요. 블레이어 위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네. 이제 그 숲속에 살고 있는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녀에 관한 그런 이야기. 좀 무서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실제로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랑 기계 같은 걸 전부 다 숲속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비디오 카메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필름 제작하는 기계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러니까 막 그 스크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그냥 아우. 막 멀미를 해서 말이에요. 2시간 동안이야.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영화를 보면서 캐네디언 아메리칸. 캐나다 사람이나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막 토하고 그랬대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네. 아니. 눈 감고 보지 그랬어요. 그 영화. 눈을 감고 봐야지 그런 영화는. 자. 오늘의 대화는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동생에 대해서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화입니다. 대화를 들어보시죠. 자. 여자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 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언제 왔죠? When did he come? 그가 집에 온 지도 3일이 됐습니다. He's been home for 3 days already. 정말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가 주위에서 보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죠? Really? How come I don't see him around? Really? How come I don't see him around? Really? How come I don't see him around? How come 남의 주어동사의 형태가 나온 그런 그 의무문은요. 뜻밖의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하는 그런 의무문이죠. How come I don't see him around? 내가 그 사람을 주변에서 못 본 게 아니 어찌된 일이죠?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표현은요. 제 동생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있습니다. My brother is home on leave from the army. My brother is home on leave from the army. 그가 집에 온 지도 3일이 되었습니다. He's been home for 3 days already. 유용한 영어 표현을 정리해 볼까요? 그 사람은 지금 정기 휴가 중입니다. 라는 말. He's on annual leave now. 기차 도착 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 train is past due. 죄송합니다. 그분은 벌써 퇴근하셨는데요. I'm sorry. He went home already. 그날 밤은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라는 말. I already have plans for that evening. 네. 이번에는 질문거리예요. 당신 동생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What does your brother do? 1년 휴가가 얼마나 됩니까? How much annual leave do you get? 겨울 휴가에 무엇을 할 겁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over the winter break? 겨울 휴가가 언제부터죠? When do your winter holidays start? 지난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What did you do last summer vacation? 네. 오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My brother is home on leave from the army. When did he come? He's been home for three days already. Really? How come I don't see him around? 제 동생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집에 있습니다. 라는 말. 오늘 첫 번째 배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이클 총리 Check it out. 자 마이클 안 되겠어. 다시 한번. My brother is home only from the army 그 사람 집에 온 지 3일이 되었어요 남이서부터 다같이 He's been home for three days already dio He's been home 3 days already Tagachi. He's been home 3 days already. Good!